윤석열 밉다고 노사연, 김훈, 장미이란 욕하면 폭력이다. 탈레반의 길 멈추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민 씨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 품으로 달려가 안기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은 정말 자기 능력보다 굉장히 부풀려진 그런 관운으로 여태껏 살아오시더니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걸 얻어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공명정대한 사람이고 나는 시민들보다 훨씬 나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가르쳐야 된다. 시민들이 무지목매하다. 이 무지목매한 시민들이 지금 무지성 지지를 하고 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무지성 지지를 하고 있어. 큰일이야. 이게 민주진봉의 길을 막는 종양이야. 도려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가운데 자만 바꾸면 어떤 사람이랑 똑같네요. 생각하는 게. 엘리트들의 종특인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엘리트라기에는 좀.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김종민 씨의 생각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지금 비판할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논리적 오류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기사는 아주 굉장히 많은 매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민 이렇게 치시면 이 발언을 그냥 무더기로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언론에서 자신들이 레가시라고 주장을 하는 거의 대다수의 언론에서 이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건 누가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건 프레임이죠. 이건 프레임이니까 같이 분노하고 그냥 거고 이렇게 가기에는 아주 교묘한 그런 가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짜 논리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것을 벗겨내야 그래야 진정으로 김종민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SNS에 적었어요. 그래서 정치에서 시작한 증오, 혐오, 적대, 인신공격의 반민주행태가 사회 전방위로 확산돼 민주공화국 전체를 흔들고 있다. 여기서 빨리 멈춰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에서 시작한 증오, 혐오, 적대, 인신공격의 반민주행태는 오늘만의 일이었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일제시대 때부터 증오, 혐오, 적대, 인신공격의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일제가 국민들을 그때 당시에는 조선의 폐망한 이후에 조선족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걔네들의 말로는 조센징들이죠. 일본이 생각할 때 이 조선징들은 아주 저열하고 그리고 통치를 받아마땅하고 지들끼리 싸움박질을 하는데 몰두해 있는 그런 사람으로 폐매됐습니다. 그래서 엽전이니 조선징이니 이런 말들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그때 사용을 했었죠. 그게 바로 혐오입니다. 그게 혐오잖아요. 그 혐오를 통해서 갈라치기를 했죠. 빨리 이 조선징에서 벗어나서 황국신민이 되라. 황국신민이 되면 이런 증오나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국신민이 되기 위해서 창시개명하고 일제에 부역한 자들, 그 자들은 여전히 곳곳이 대한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오를 품게 됐죠. 왜냐하면 자기의 범죄를 고스란히 드러나게 해주는 거울과도 같았으니까. 정치에 있어서 증오, 혐오, 적대, 인신공격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게 가장 격렬하게 드러나게 했던 건 누굽니까? 또 이승만이죠. 이승만은 자신의 부재한 정치적인 토대를 만회하기 위해서 친일파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친일파들은 살려주는 대가로 적을 만들어서 청산되지 않은 일제에 대한 분노를 사람들이 표출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갱이한테 돌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민간인들이. 그 대표적인 학살 사건이 보도연맹 사건이에요. 그 보도연맹에서 마산에서 1,700명을 죽인 앞잡이가 노사현의 아버지입니다. 이걸 비판한다고 탈레반입니까? 노사현의 아버지가 증오, 혐오, 적대, 인신공격으로 사람을 1,700명을 죽였어요, 마산에서만. 말로 하고 악플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총으로 쏴죽이고 총알이 아깝다면서 굴비 엮듯이 묶어서 바다에 바위를 달아서 쳐넣었어요. 노양환이 죽였을 거라고 의심되는 사람만 1,700명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른 척, 나하고는 상관없는 척. 나는 그때 3살 때니까 아니면 내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이러면서 눈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인해야 된다는 겁니까? 김종민 씨는 좀 똑바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일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자 그러겠네. 좀 더 나아가서는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그러겠다? 가수 노사연 씨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 조문을 다녀왔던 이유로 일부 세력이 욕설과 협박, 가족의 과거사까지 거론하면서 공격한 점이 탈레반이에요. 여기서 욕설한 거 잘못된 겁니다. 협박도 잘못됐어요. 그렇지만 그 과거사를 거론하면서 비판한 게 잘못입니까? 제가 탈레반입니까? 김종민 씨? 김은희 언론기고문에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를 비판하니까 노망이니 절필이니 폭언을 했다. 아니, 그따위 글을 써갈긴 작자가 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새끼 지상주의가 서이초의 교사 자살 사건을 만든 거예요? 권력에 의한 갑질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서이초등학교에서 이런 갑질을, 교권을 향해서 했던 그 자들이 경찰관이었고 검찰 수사관이었어요. 야, 교사 따위가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국 전 장관과 엮어요? 그거는 망상이에요, 뇌뇌망상. 지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정치꾼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을 기문이 했어요.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거기에 욕설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욕한 사람이 문제고 그걸 책임지면 돼요. 성인이니까 남한테 욕을 하고 모욕을 주는 건 잘못된 일이죠. 그렇지만 당신은 이제 절필하세요. 지성인으로서 자기 스스로의 품격을 잃었습니다. 충분히 사안을 분석하는 능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입니까? 역도영웅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문체부 2차관에 일명됐을 때 윤석열 부역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역 아닌가요? 부역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본인이 가시든지 본인도 그 청와대 대통령실 가고 싶으세요? 가세요. 누가 말려. 애초에 정은연 따라서 갔으면 좋잖아. 윤석열이 지금 보세요. 윤석열이 한국 대통령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상가의 문상각과 거세의 욕설과 막말을 퍼붓는 건 일륜에 어긋난데.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장으로 제안을 둬서 그래서 조용히 치르겠다라고 하는 장례에 굳이 가서 대성통곡을 한 것이 일륜인 거죠. 조용히 그러면 조의를 갖다 전달한 사람들은 일륜에 어긋난 짓을 한 겁니까? 상가의 문상을 간다는 것을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 김종민 씨. 내가 평소에 그냥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상가에 간다는 건 정치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치인일 때는 정치적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자기의 지인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 차라리 조문을 사양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마땅히 조문을 사양하고 가족장으로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광훈은 조문받고 노사연은 조문받고 선택적으로 조문받았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언어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윤석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찐 내 식구들은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갔어요. 일륜 때문에 간 겁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갖다가 내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소통하자. 화합하자. 대통령실과 야권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그 메시지 내려간 거 아니에요. 여기다 대고 그럼 그 몰라서 당신이 저주하고 있는 탈레반과 같은 개딸들이 이재명 대표한테는 욕을 안 하는 줄 아세요? 무지성이라서? 그걸 알아서 그런 거예요. 인간아. 그걸 알아서. 정치적인 메시지라는 걸 알아서. 자, 노사연이 노사봉과 같이 갔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라는 걸 몰랐어요? 진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얘기입니다. 왜? 노사봉이 지금 세민연이라고 하는 사실상 정당 조직을 갖추고 있는 그런 거대한 보수 시민단체의 대표예요. 국힘에서 출마를 두 번이나 했고 그 사람의 부인이 노사봉이야. 이게 정치적 메시지가 아닙니까? 이게 일륜이에요? 논리적으로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가서 김종민 이 새끼 죽어야 돼. 이런 식의 욕설 하지 마시고 당신이 말한 게 아주 교묘한 뉴라이트들의 논리와 일제시대 부역자들의 논리와 뭐가 다른가? 이렇게 비판해 주셔야 여러분들 김종민 이제는 민주당적 국회의원으로 그만 맞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지자들한테 탈레반이라고 얘기합니까? 탈레반의 길이라고 얘기해. 본인을 갖다가 막 물고 빨고 하던 똥파리들은 탈레반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똥파리들과 같이 MT도 가고 그러셨잖아요. 김종민 씨 다시 그 증거사진 보여드려요? 그 똥파리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어떤지 아십니까? 모르면 당신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 당신은 백광연이나 이런 자식들한테 그 레슬러나 이런 자식들한테 얘기했습니까? 이거 탈레반의 길이라고? 우리는 그렇지만 저들이 지저분하게 나와도 고급지게 대응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김성수가 그 논리적 자산들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